사람이 등장하는 꿈은 우리의 무의식적인 감정, 생각, 관계를 드러내는 중요한 지표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출현은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인간관계와 감정을 상징하며 꿈의 맥락에 따라 그 의미는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사람 나오는 꿈의 이유와 그 해석을 살펴보고 실제 사례를 통해 꿈이 주는 메시지를 탐구해보겠습니다. 꿈 속의 사람들은 꿈꾸는 이의 실제 생활에서의 관계와 감정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 동료 등 다양한 인물이 등장하는 꿈은 그들과의 관계가 현재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드러낼 수 있으며 그들과의 감정적 교류가 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등장하는 꿈은 꿈꾸는 이의 내면에서 여러 가지 측면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꿈 속의 인물은 꿈꾸는 이의 다양한 성격적 특성이나 감정의 표현일 수 있으며 자신이 어떤 내면적 갈등을 겪고 있는지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꿈 속에서 사람과의 상호작용은 사회적 상황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꿈꾸는 이가 현재 사회적 상황에서 느끼는 압박감, 기대 또는 대인관계의 긴장을 표현할 수 있으며 꿈 속의 사람들과의 관계는 사회적 상호작용에 반영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등장하는 꿈은 감정적 처리와 치유의 과정일 수 있습니다. 꿈 속의 인물과의 상호작용은 꿈꾸는 이가 감정적으로 치유하고자 하는 부분을 반영하며 이러한 꿈은 감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무의식적인 노력일 수 있습니다. 가족과 관련된 꿈은 가족관계에서의 감정이나 갈등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가족은 일반적으로 우리의 기본적인 정서적 지원을 나타내며 꿈 속의 가족과의 상호작용은 그들과의 관계에서의 현재 감정이나 문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친구와의 꿈은 그 친구와의 관계에서의 감정이나 상황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친구는 우리의 사회적 관계와 감정적 지지를 상징하며 꿈 속의 친구와의 상호작용은 현재 그 친구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감정이나 문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연인과의 꿈은 감정적 연결과 관계의 깊이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연인은 일반적으로 감정적 인터머시와 사랑을 상징하며 꿈 속의 연인과의 상호작용은 현재의 관계에서 느끼는 감정이나 문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유명인물이나 상사와의 꿈은 권위, 영향력 또는 목표에 대한 압박감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물들은 꿈꾸는 이에 사회적 위치나 목표에 대한 심리적 반응을 반영할 수 있으며 권위적 인물과의 상호작용은 압박감이나 기대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사례 아이시는 꿈 속에서 부모님과 큰 갈등을 겪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꿈에서 부모님은 아이시에게 강한 압박을 가하며 아이시는 갈등을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꿈은 아이시가 가족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겪고 있으며 무의식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꿈 속의 갈등은 현실에서의 감정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를 반영한 것입니다. 사례 제이시는 꿈 속에서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 꿈은 제이시가 그 친구와의 관계를 재연결하고자 하는 욕구를 표현한 것이며 친구와의 제외는 그와의 긍정적인 감정과 우정을 재확인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꿈 속에서 친구와의 행복한 순간은 제이시가 그 관계에서 긍정적인 경험을 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사례 K씨는 꿈 속에서 현재 연인과 미래 계획을 세우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 꿈은 K씨가 연인과의 관계에서 미래를 계획하고자 하는 욕구를 반영하며 연인과의 관계에서의 안정감과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꿈 속의 미래 계획은 K씨의 관계에서의 목표와 희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례 L씨는 꿈 속에서 상사와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꿈에서 상사는 L씨에게 중요한 피드백을 주었고 L씨는 상사의 조언을 받아들이며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이 꿈은 L씨가 직장에서의 상사와의 협력을 통해 성공적인 결과를 이루고자 하는 의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꿈 속의 상사와의 협력은 직장 내에서의 목표 달성과 관계 개선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등장하는 꿈은 꿈꾸는 이의 내면적 상태, 관계, 그리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러한 꿈은 가족, 친구, 연인, 상사 등 다양한 인물들과의 관계에서의 감정이나 문제를 나타낼 수 있으며 무의식적인 갈등 해결과 감정적 처리를 위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꿈 속의 인물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내면, 상태를 이해하고 현실에서의 관계와 상황을 더욱 명확히 인식할 수 있습니다. 꿈의 맥락과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사람 나오는 꿈의 의미를 해석하고 이를 통해 삶의 다양한 측면에서의 통찰과 지혜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천 사람으로부터 모과를 받는 꿈 상, 훈장과 임명장을 받거나 부짐한 선물이 들어온다. 행제, 재물, 돈, 물품 등이 생긴다. 친분했는 사람으로부터 국화를 받는 꿈 상, 훈장이나 자격증을 받고 새롭게 다시 태어난다. 선물, 재물, 돈 등이 생긴다. 윗사람이나 아는 친척모부터 귀금속을 받는 꿈 상당한 실력자로부터 지도와 도움을 받는다. 부인이 임신하는 태몸이다. 제수 두통하다. 자신 이빨로 상대방 사람 또는 동물을 무는 꿈 상대방에게 권세나 사상 따위로 영향을 주어 자신의 편으로 만들거나 어떤 일거리를 감정할 일이 생긴다. 자기가 찌른 사람의 몸에서 피가 나고 그 피가 자기 몸에 묻은 꿈 상대방에게 돈을 요구할 일이 있거나 남의 사업을 거들어 재물이 생긴다. 다른 사람이 코피를 흘리는 것을 본 꿈 상대방에게 많은 재물을 얻거나 정신적으로 도움을 받는다. 사랑하는 사람이 화장품을 사준 꿈 상대방이 선물을 주거나 애정에 표시를 한다. 안경 쓴 사람과 마주 본 꿈 상대방이 자기에 관해서 여러모로 알려고 한다. 자기가 사탕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꿈 상대방이 자신을 따르도록 권유하는 꿈 유명한 사람에게 명함을 받거나 비인 실력자를 소개받는다든지 초대장을 받는 꿈 상사로부터 신뢰, 인정을 받고 중요한 책임과 업무를 맡게 된다. 손안의 사람이나 동생껄 되는 이에게 안부를 묻는 꿈 상하간에 유친하고 오목하며 어떤 일에 상부상조할 일이 생긴다. 백발도인이나 윗사람에게 선물로 금도끼를 받는 꿈이나 이와 비슷한 꿈 세대과 부인은 임시를 하여 귀한 자식을 낳는다. 직장에서 열심히 일한 공으로 상, 운정을 받거나 승진하게 된다. 재물, 돈, 행제 등의 기룐이다. 신의 가오로 사랑과 행운의 복록이 가슴에 안긴다. 만보, 기쁨, 경사, 대통령 등의 길조이다. 조상 중 한 사람이 암소를 끌고 와 외양간에 매는 꿈 새로운 식구가 생기거나 재물이 생긴다. 사람들이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유명 인기인과 입맞춤을 한 꿈 생의 최고의 명예가 될 일에 관계하게 되고 자신이 직접 그러한 상을 수상하게 된다. 들 것을 두 사람이 마주 잡고 있는 꿈 서로가 사소한 일로 의견 충돌이 있게 된다. 눈 속에서 앞 사람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꿈 성각자, 지도자의 교양, 업적을 가리고 추종할 일이 있게 되는 꿈이다. 육체 노동하는 사람을 만나는 꿈 성적인 흥분 상태를 나타내는 꿈이다. 살감하나 벼썸을 다른 사람이 가져간 꿈 세금을 내고 재물의 일부를 남에게 준다. 평소에 자신이 기피하고 싫어하던 사람과 만나게 되는 꿈 소망하는 일이나 경영사 등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질병, 우한 및 후설, 말썽, 이별, 분산의 재난이 생기게 된다. 손등이나 종아리에 털이 난 사람은 수단이 능수능란한 사람으로 그와의 일은 실패로 끝이 난다. 미친 사람과 성교를 하는 꿈 순간실수와 부덕한 탓으로 귀한 보배를 잃게 된다. 심신불안, 정신병, 망신살, 자업자득, 후설, 싸움, 소송, 불쾌 실패 등이 있다. 엎드려 있는 사람을 젖힌 꿈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일에 손을 대나 갈수록 어려워진다. 직책이 높은 사람에게 책 한 권을 받는 꿈이나 이와 비슷한 꿈 스승이나 시도자로부터 깨우침을 받게 된다. 과외, 전수, 문서상, 길조이다. 윗사람과 포옹하는 꿈 스승이나 직장 상관에게 자애스런 사랑을 받거나 도움을 받는다. 다른 사람에게 창검을 빌리는 꿈 승진, 영전의 영화로움이나 채물, 이권이 들고 총명한 자식을 잉태하게 된다. 자신이 간부급 경찰관이 되어 사람들이 많은 곳에 서 있는 꿈 승진하여 휘하에 많은 부하를 거느리게 된다. 진급, 당선, 합격, 성공 등의 기룐이다. 사람이나 동물을 우연히 죽이게 되는 꿈 시간과 경제적으로 자신에게는 벅찼던 일이 이루어지고 꼭 성사되어야 할 일이 다소 쉽게 이루어진다. 마음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행동으로 목적을 달성하여 성취하게 된다. 욕망, 행동, 실천, 반영관계, 성공, 소화성취 등이 있다. 8호가에 여러 사람들이 둘러앉아 있는 꿈 시비거리나 말다툼이 생기고 가정과 직장에 불화가 생긴다. 윗사람에게 선물로 운동화를 받는 꿈 실제로 경기대회에 출전권의 자격을 받게 된다. 선물을 받는다. 소개소에서 사람을 소개받는 꿈 실제로 남모르는 사람과 인사소개를 받게 되거나 우연히 사람을 만난다. 책임자나 윗사람으로부터 식권을 받는 꿈 실제로 먹을 복이 터져 진수성찬으로 융성한 대접을 받는다. 재물, 돈, 선물 등의 기룐이다. 윗사람으로부터 상품권을 두둑이 받는 꿈 실제로 상품을 많이 구입하고 재물과 돈이 들어온다. 매매 행위, 선물 등을 얻는다. 아는 사람에게 가전제품이나 자동차를 얻는 꿈 실제로 생활피수품이나 자동차를 구입하여 이상적인 생활을 하게 된다. 친인척이나 주변 사람으로부터 예쁜 동물을 얻는 꿈 실제로 애완용 동물을 사오거나 친구에게 선물로 받는다. 윗사람으로부터 예단과 옷감을 받는 꿈 실제로 윗사람이나 직장 상관으로부터 영예와 행운의 열쇠를 받게 된다. 임명장, 상장, 분장, 선물, 결혼, 사주단자, 재물, 돈, 계약서 등이 있다. 아는 사람으로부터 초대권을 받는 꿈 실제로 특별공연에 초대를 받아 영접을 받게 된다. 재물, 돈, 선물 등이 있다. 서서 식구나 사람을 기다리는 꿈 실제로 현실과 같고 밝은 미래를 위하여 학수고대하게 된다. 식구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자신의 집에서 나가는 꿈 심적 부담이 해소되거나 자신을 잘 따르거나 부탁을 들어줄 사람이 있게 된다. 그러나 조상이 집을 나가면 살림이 공색해진다. 윗사람으로부터 바느질 상자를 받는 꿈 애티가 물씬 나는가 시집 온 새댁이 조상의 차례상을 대물려 받아내 오킷의 눈물을 적시고 손등에 물이 말을 날없이 지낸다. 고맙던 시집살이 지긋지긋하게 된다. 고생바, 선물, 하청, 일거리 등이 있다. 커피숍에서 사람을 만나는 꿈 애티를 갚아 쓴 젊은 남녀가 여린 애봉오리를 터뜨린다. 아이스크림을 사거나 팔거나 돈은 다른 사람에게 먹이는 꿈 약간의 성공을 거둘 징조입니다. 달콤한 과자는 괴로운 추억을 상징합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 친구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 꿈 어떤 계약이나 약속 불이행으로 지금까지 지켜온 거래가 끊어진다. 태양 가운데 사람이 있거나 전쟁 등의 기타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보는 꿈 어떤 기관, 세력권, 단체 내부에서 생기는 일을 상징한다.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걸어다니는 것을 본 꿈 어떤 기쁜 일이 생겨 세상에 알릴 일이 생길 것을 암시 많은 사람이 차둘레에 몰려있는 꿈 어떤 기업체에 많은 사람이 청월하거나 시비가 있게 된다. 다른 사람이 넘겨준 릴레이 바톤을 받아 힘껏 삔 꿈 어떤 단체나 개인 사업, 학문 등을 인수받아 운영해 나간다. 행진곡을 연주하며 행진하는 군악대를 많은 사람들과 함께 지켜본 꿈은 어떤 단체나 회사의 선전 광고물을 보거나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잘 추진해 나간다. 사람이 우물 안에서 나온 것을 본 꿈 어떤 단체에서 훌륭한 인재를 배출하거나 진리가 담긴 서적을 출판한다. 차를 탄 채 자신의 집으로 들어온 사람을 본 꿈 어떤 단체의 대표가 여러 가지 일로 자신과 타협화되든다. 존귀한 사람이 베푸는 잔치나 연회에 참석하여 술과 안주를 먹는 꿈 어떤 말썽이나 장애, 손실에 부딪혀 곤란을 겪거나 질병 또는 말썽이 생기는 등 굳은 일이 발생하게 된다. 결혼한 사람이 날아가는 새를 보는 꿈 어떤 사건이 생기고 그 일로 인하여 배우자와 조만간에 이별하거나 별거하게 되는 어려운 상황이 생긴다. 큰 대미 쫓아오다 사람으로 변하는 꿈 어떤 사람 또는 벅찬 일을 회피하려 하지만 결국 애착이 생겨 그만둘 수 없게 된다. 어떤 사람과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의 혀가 두 개인 꿈 어떤 사람에게 이용당할 꿈 사기의 조심 택시를 타고 가다가 남 모르는 사람과 합승을 하는 꿈 어떤 사업에 남과 같이 공동 투자를 하여 한솥밥을 먹게 된다. 인연이다. 탱크를 부수고 사람을 죽인 꿈 어떤 세력을 잡아서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행사하거나 과시하게 된다. 위험한 처지에 빠진 사람의 손을 잡아 구출하는 꿈 어떤 일 또는 사람을 구해내겠지만 그 사람의 과오에 대해서 연대 책임을 지게 된다. 사람들이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곳을 본 꿈 어떤 일을 하든 미수에 그치게 되고 그로 인해 불쾌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시험에 떨어져서 슬퍼하거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은 꿈 어떤 일이든 순조롭게 진행되며 시험 볼 일이 있으면 무난히 합격한다. 다른 사람이 피 흘리는 것을 보고 도망친 꿈 어떤 재물을 얻을 기회를 놓치거나 일이 미수에 그친다. 어떤 사람이 손수레에 청과물을 잔뜩 실어다 놓는 꿈 어떤 회사를 통해 사업 성과를 얻게 되거나 누군가가 유사한 과일을 바구니에 담아 가져옴을 보게 된다. 옛날에 사랑했던 사람을 다시 만나 성교를 한 꿈 언제 해결될지도 몰랐던 묵은 일 또는 포기하고 있었던 일을 다시 시작하게 된다. 야외에 여러 개의 돗자리를 펴고 자리마다 사람들이 앉아 음식을 먹는 꿈 여러 번의 회담, 사업문의 등이 있게 된다. 여러 사람이 소의 등을 타고 가는 꿈 여러 사람과 협조할 일이 있다. 가족이나 식구가 아닌 다른 사람들 여럿이 한 방 안에 누워있는 꿈 여러 사람이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기다릴 일이 있게 된다. 음식물을 여러 사람과 나누어 먹은 꿈 여러 사람이 협력해서 처리해야 할 일이 생긴다. 여성이 만원 버스에서 역사람의 어깨에 밀려 괴로움을 겪는 꿈 여성이 남성으로부터 정복당하고 싶음을 의미한다. 다른 사람이 나팔을 부는 꿈 예고, 소식, 폭오에 관한 일들이 있다. 모르는 사람의 손에 이끌려 자꾸 산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꿈 예기치 못한 큰 위험이나 중병 등 굳은 일에 부딪혀서 우암과 선재를 겪게 된다. 자신을 이끌고 가는 사람이 이미 죽은 사람일 경우는 더욱 불길하고 흉엄하다.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옥 또는 낡은 빈집에 들어가 서성거리는 꿈 예기치 않은 불상사나 중병 또는 선재, 허망 등 액화가 생기고 불안과 실패를 치르게 된다. 늙은 사람에 관한 꿈 오래된 일이고, 젊은 사람은 현재의 일이며, 천의 총각은 미개척 분야이고, 어린애는 작은 일거리나 고통의 상징이다. 신분이 높은 사람과 술을 마시는 꿈 온수가 열리는 길몽이다. 승진, 영전, 사업이 번창하는 기쁨이 겹친다. 귀한 사람 및 손이 사람이 자신에게 절을 울리든지 높이 받들어 모시는 꿈 윗사람들의 인정과 도움을 얻게 되고, 모든 장애 및 곤란이 순탄하게 해소되어 발전과 융성을 누리게 된다. 산길을 걸어다니다 훌륭한 사람을 만나는 꿈 윗사람을 만나 도움을 받고 출세한다. 행운의 여신으로부터 참단복을 받는다. 시체 앞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운 꿈 유산이나 사업 성과를 놓고, 쟁탈전을 벌인다. 자기 자신만 울어야 독점하게 된다. 지위가 놓은 사람의 꿈 이 꿈은 입신 출세할 길조이다. 장과를 만나는 꿈을 꾸면 당장 승진한다. 타인이 초라한 차림을 한 사람의 꿈 이 꿈을 꾸면 당신에게는 행운이 찾아들 길조이다. 여러 사람이 수영복을 입고 있는 것은 이념서적을 보거나 당선, 복권 등과 관계한다. 다른 사람이 술 마시는 꿈 이는 일처리에 덤벙거려 자신이 손을 입게 된다. 자기가 쏜 화살에 다른 사람이 맞는 꿈 이루고자 하는 어떤 일이나 계획하는 일이 잘 이루어질 꿈 이무기가 칼을 찬 사람 주위를 얻사는 꿈 이름을 날리거나 경영하는 일이 잘 진행된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사진을 찍어주거나 초상화를 그려주는 꿈 이성과의 교제 내지 혼담이 성립되거나 상당히 밀접한 대인관계를 맺고 싶은 상대가 생기게 된다. 개가 낯선 사람을 보고 무척 지저대는 꿈 이웃 동네에 어떤 사건이 발생해 당분간 시끄러운 분위기가 감돌겠다. 선글라스를 낀 사람을 본 꿈 이중인격을 나타내는 사람과 접하게 된다. 신분이 높은 사람으로부터 물건을 받는 꿈 인생의 위험신호다. 뇌이랄 심장마비 교통사고 등 돌발적인 불행을 만날 흉몽이다. 전신주를 누군가에게 만원에 산 사람의 꿈 1년 후는 10년 후에 어떤 사업주를 운영하거나 회사일을 하게 된다. 계산서에 많은 사람의 도장이 찍혀있는 것을 본 꿈은 이를 추진하는데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다. 구덩이에 빠진 사람을 손을 내밀어 구해주는 꿈 자기가 그 사람의 책임이나 잘못을 함께 책임지는 일이 생길 꿈 동갑 나이에 사람과 장기를 둔 꿈 자기와 동격이거나 상대가 될 만한 사람과 사업상 승부를 가린다. 산정 또는 언덕 위에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 꿈 자기와 뜻을 같이 한 사람을 만나게 된다. 오늘의 사람을 넣고 묻어버린 꿈 자기의 사생활을 지키며 은행에 장기 저축을 하게 된다. 사람을 칼로 찔렀는데 피가 나지 않는 꿈 자기의 일이 성사되지만 왠지 모르게 불안하다.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해 물건을 사는 꿈 자기의 입장이 불리해질 징조 열심히 해도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결과 계곡에 흐르는 물 중앙에 서 있는 사람을 본 꿈 자기의 작품이나 논문을 어떤 회사에서 인정을 해준다. 많은 사람이 흰옷을 입고 서성거리는 것을 보는 꿈 자기의 잘못을 남을 통해서 증명된다. 전쟁 또는 불이 나서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는 꿈 자신과 관계된 어떤 일이 그에 성취되어 많은 사람들이 감명을 받고 감동함을 보게 된다. 한 이불 속에 두 사람이 들어가 함께 누워있는 꿈 자신과 똑같은 환경 및 처지에 있는 사람을 만나거나 누군가와 손잡고 함께해야 할 일이 생긴다.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총탄 탈 몽둥이 등에 의해서 타살되는 꿈 자신에게 어려움이 닥치고 남의 힘에 의해서 적절한 방법이 적용되며 일이 이루어진다. 조상 가족 친척 친구 중에서 평소 자신에게 이롭게 해준 사람에 관한 꿈 자신에게 협조적인 현실에 어떤 사람의 동일시다. 태풍이 불어 파도가 사납거나 집 나무 사람 등이 쓰러지는 꿈 자신의 권세와 능력을 과시하거나 환난과 고통의 상징이다. 마당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혼인이나 초상으로 상여나 연고차가 놓여져 있는 꿈 자신의 권한하에 있는 어떤 기관이나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아름다운 감사합니다.